봄핑크 서울 공연을 본 사람들은 모두 제니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니에 대한 댓글을 보면 제니는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다. 제니의 무대 매너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니는 그냥 걸작, 예술 작품입니다. 그녀의 무대 매너, 그녀의 카리스마, 그녀의 표정, 그녀는 언니얼입니다. 나는 그녀가 공연하는 동안 자신을 즐기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제니의 무대 매너는 남다르다. 그녀는 불타고 있다. 제니는 이 무대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모두 제니의 퍼포먼스에 놀라워했고 감동했으며 제니는 무대에서 가장 빛이 났습니다. 4년 전 첫 월드투어에서도 제니는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때와 지금은 조금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제니가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지 못했다면 이번 서울 공연에서는 제니가 자신을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과거의 제니는 노래가 끝나면 부끄러워했다면 지금은 그러지 않네요. 지금의 제니는 무대에서 너무나 편안하고 자유를 느끼며 자신의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제니는 노래할 때 그 노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노래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니는 목소리로만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으로 노래합니다. 또한 제니는 노래할 때 그 노래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노래를 부를 때 자신의 감정을 함께 표현합니다. 이것이 제니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고 제니의 이런 재능은 실력이나 노력도 있겠지만 타고난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니 같은 사람을 다시는 못 볼 것 같습니다. 2021년 1월 더쇼 무대에서 제니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니가 정규 1집 활동 이후 2집 활동을 하기까지 2년 동안 제니에게는 슬럼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보통 10대가 겪는 사춘기가 제니에게 늦게 찾아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제니는 자신이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알게 된 것 같고 이번 서울 공연에서 제니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무대를 즐기고 있고 장난도 치면서 즐거워합니다. 이런 제니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같이 행복해지네요. 제니의 이런 모습은 의도적이거나 계획된 것이 아니고 그 순간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뛰어가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4년 전에는 제니는 마음이 아파했고 다른 멤버들에게 위로를 받았다면 지금은 오히려 다른 멤버들을 챙기고 위로해 주네요. 지난 2년 동안 제니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니가 정체성은 잃지 않고 그대로여서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제니보다 예쁜 여자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제니보다 매력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니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열정과 그것을 표현할 때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항상 제니의 표정 속에 공존합니다. 연예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모습을 포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쁜 척, 착한 척, 귀여운 척, 섹시한 척들을 하지만 그들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니는 그런 척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제니는 더 예뻐 보이고 착하고,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제니는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니는 가식적인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제니의 모습은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이며, 그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니가 독보적인 이유이며, 제니 같은 사람이 없는 이유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번의 걸그룹 개인 브랜드 평판에서 제니는 5번에 1위를 했네요. 그리고 2위 3번, 3위를 2번 했습니다. 제니가 2년간의 공백과 그동안의 스캔들과 루머, 그리고 해커의 공격 등등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무대에서 밝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네요. 앞으로 계속될 해외 투어에서도 제니가 자신의 열정을 부끄러움 없이 모두 보여주었으면 좋겠고, 제니가 항상 행복하기를 바랍니다.